웨라운드 Hey, go like a trumpet 라르라라, 라르라라 Oh!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What up? Party, Party, Party!!! Used to be 여전히 예뻐, 예뻐, 예뻐 밥이 넘어가지라 너 죽겠어 뼛속까지 네가 밥해 죽겠어 오늘 밤에 네가 내게 너무 달고 슬다 절대 찐칠하게 안 봐 인스타그램 이런 기분 혼자 어떡할래 그래 Hey, where you at? 이제 와 어떡해 내게 뭉쳐봐래 Oh, 네 앞에 그 사람 보고 말았어 내 맘은 나쁘지 마니까 이 미소가 우리 둘이 잘 어울리네 아, 잘 주무셨어요? 네, 네 너무 아저씨 일찍 깨웠나요? 아니요 한 시간만 깼게요 앞에 음식이 놓여있죠 네 오, 100점! 0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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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맘은 나쁘지 마 없어! 그러면 우리 팀부터 할게요 나부터 할게 야, 어려운 것부터 빼버려 어려운 것부터 원래 쟨가는 이 밑에 기둥을 없애줘야 돼 뭐야? 뭐야? 이거 빼야 돼? 안정하게 갑시다 아, 이거 괜히 골랐다 이거 어? 야, 근데 원래 이거 너무 위에 거는 하면 안 될걸? 그렇죠 이게 4층 밑에 걸로 해야 될걸? 영빈이 형이 제가 못 놀아봐서 사실 쟨가 처음 해봐요 오, 100점! 오, 와 100점도 있네? 내가, 내가, 내가 어, 몇 점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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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점수가 막, 막 있구나 진짜, 이것도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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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아니야, 조회 아니야 이거 골라야 돼 어, 이거 어디까지 흔들려 걸렸던, 걸렸던 박살 나겠다 주위에 안 해놨 아, 약간 지금 어 손 쓰는 것 같은데 아, 일부러 부시는 건가 99점? 66점? 66점 66점 1, 2, 3 너의 공을 보여줄 때 왔어, 태영아 너의 그 아, 슈욱 슈욱 뭐야? SF9는 뭐예요? 뭐예요? SF9은 뭐지? 개인기 하나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아, 예 오랜만에 보네요 어떤 개인기 에이 5, 6, 7, 4 어, 예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우리는 한 명이 부족해서 어, 형, 걸렸다 어, 형, 걸렸다 1, 2, 3, 2, 3 어, 형, 걸렸다 1, 2, 3, 2, 3 이거 너무, 너무 밀거면 안 돼 야, 정수만 본다 어차피 틀린 것 같다 아, 형,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위에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응 잘못 고르신 거예요 아,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치, 그치 파페, 파페 파페, 파페 파페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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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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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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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몇 점인가요? 정윤소가 지금 오! 정윤소가 지금 오! 괜찮은데요? 몇 점? 44점 44점? 44점 BBQ york 여기 위로 위로 시각의 미련 발사출 Uh 수 basse 키 giving coming shake shake it shake it Look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리 지영이 하자 날 죽어 죽이네 제가 인해 죽이야! 날 자꾸 흘러들어 흔들어 놀라게 흔들어 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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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나와 쉐킹 베이비 와, 이 명곡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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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저희는 진짜 진지하게 봅니다. 틀어! 아직 안 나와.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의 아트. 웃어봐. 너를 감고 낼 때 온 마음. 틀리는 마음. 너를 향내는 눈빛이. 너를 기다리지 마. 나 앞에서 너희의 거친 길은 알 수 없는. 미래 왕편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가자! 네, 감독님들께서 시스타 선배님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저희는 많이 탔습니다. 팡파리에 울려라! 팡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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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구키. 대출 제iyorum. 우리 History & Google 여기까지! lich! 우리 husband! 눈이 바라보는els! 우리 한번 올해 몰라 불양벌만 할 수 있어요 은무완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위해 물을 기다리니 떠날까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상처만 좋은 날 랩버리도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반짝 놀랐어 미웅도 사랑했던 미웅이 후원 자, 처음 통화 나왔어요 미쟁이 분야는 56점 너무 후하게 쉬었는데? 2점 56점 소수점까지 계산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쉐이킷팀 쉐이킷 시스타노를 부르는 청취미 청취미팀은 뒷자리 소수점 3입니다 5.3 아, 5.3 그리고 일자리가 7 7 47 47이면 이기는 거고 57이면 지는 거네요 그치 37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울 수도 있어 7.3 그냥 7점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땐 3이다 40 4 4 우리가 이겼어 4 4 저희가 왜 이겼어요? 못 불렀다는 거네요? 나 못 불렀어? 아, 진짜 아,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셨네 아, 진짜 못 불러요 못 불러는 것도 힘드네 진짜 이거 먹자 맛있게 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새로로 지금 납붙일 때 4.3 4.3 4.3 4.3 5.3 5.3 5.3 5.3 5.3 아, 이 문이 지금 지금 한 잔씩 드리려고 형님들 한 잔씩 드리려고 아, 우유, 우유 먹어봐 우유 먹어야 했어 어떻게 뜯는 거지? 뭐 하나 광고에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왜 숟가락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5끼면 되는데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수급 자, 우리 이제 이렇게 1박 2일 랜턴 여행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벌써요 점심 안 먹어요 아쉽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저희 마음을 아쉬운 것 같아요 팬들에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한 명의 나보자를 네? 나보자를 팬들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SNS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그 나보자를 한 명은 굉장히 예쁜 굉장히 예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진짜요? 진짜 기차요? 만약 운전면허가 없으면 어떡해 기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기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기차를 운전해서 가지고 기차를 운전해서 제가 감히 예상해보지만 이재윤, 강찬이 이다원 중에 나옵니다 아니 어디 늦게 온 친구가 나와 같은 거니까 다 같이 셀카 찍어야 되는데 늦게 온 친구 누구지? 다 같이 셀카 찍어야 되는데 늦게 온 친구 누구지?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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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쌍한 표정 해야 돼요 어떻게 언제 찍어야 되지? 무사하게 그냥 무사하게 대박 하나 둘 셋 나오자는 누구인가 몇 번째 댓글로 할 거예요 이거 몇 번째 댓글로 할까요? 10 어때? 10 10 괜찮은 거 같은데? 왜냐면 우리 9명이잖아 근데 팬은 마지막 멤버인 거야 어? 판타지까지 뭐 어떻게 뭐 트위터 팔로우 세? 첫 번째 댓글? 어 첫 번째 댓글로 갈래? 깔끔하게? 아니 그니까 딱 처음 나온 이름 찬이, 다원, 로운 내가 보기에 다원 형이에요 나 절대 안 나와 다원 형 팬분들이 내가 봤을 때 로운이 형이 나올 거 같아 바로 나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저는 미리 다원이 형한테 인사해 드릴게요 야 밖에 비 와 지금 심지어 안녕 아 진짜 대박 그냥 멤버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첫 번째 이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재윤아 잘 잤어? 간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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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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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들어가면 탈락이야? 네 재윤아 재윤아 생일 어땠어? 가는 거예요 로운아 어제 촬영 잘했어? 가는 거야 바로? 어 바로 첫 번째로 나와봐 한 번 이름 인성이는 아침에도 멋있네 거울 나왔어요? 찬이는 잘 잤어? 한 명 다인 거야 어 여러 번 나와나 봐요 어 뭐야 뭐야 이게 올라왔어요 벌써 와 볼까요? 나와봐 아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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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봐 과연 새로고침 한 번 나왔다고 나왔다고 자 그릇고 댓글이 지금 131개가 달렸는데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에스엘 바니 정화 면도 위해서 들어갔다 그렇죠 자 나왔네요 자 아 아 아 아 아 나 절대 안 나와 나 절대 안 나와 저희도 보고 알려드리지... 어? 잠깐만